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대망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순간이죠? 바로 저희 빅뱅이 시크릿 가든에 도전했습니다. 와, 시크릿 가든이요? 시크릿 빅뱅이죠. 아, 근데 이거 꼭 지금 봐야 됩니까? 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봐야죠. 모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급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었으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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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야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 할류 스타를 오라 가라고 그래 건방지게 뭔데 빨리 말해 다음 달에 있을 빅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어 그 네 친구 강빈성 그 친구가 서류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연락 못 받았냐? 자 그 친구는 눈이 작아서 그래 눈이 작아서 눈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 일을 의연식으로 하는 거야? 짜증나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섭습니다 현 비서 고명기 회관은 가지고 왔지? 아 예 뭐 근데요 그보다 아셔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승석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소문의 근원지가 뭐 댄서 팀이라고 지금 내 니에스는 최고의 선택 자 연습은 내 거 지라임. 네? 연습에 열중해야지. 음악에만 빠져있으면 어떡해? 승스카가 그렇게 좋아? 김준휘님. 뭐야 이거. 여기가 춤 연습하는 곳인가? 당신이 지라임인가? 그런데요? 지금 나랑 당장 가야할 곳이 있어. 승스카 알지?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가야하는데? 당신. 나같은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해야해. 내가 댁같은 사람한테 어디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면. 어머 몰라 뵌 거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게 될 거라고. 남자예요 이제. 어? 도장님! 전 남자예요. 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지? 생각하지 말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동방사 워리워리사리사리센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동방사 워리워리사리사리센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동방사 지금 나 진짜. 내가 왜 자꾸 그쪽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내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 내 이상형은. 내 이상형은. 내가 이런 상상을. 내. 그래. 하긴 했는데. 절대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 내 이상형은 무조건 지적이고. 나이는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도시하자. 내 이상형은. 내 이상형은. 재산순위 넘버스리정도는 대야.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군의 눈앞에 나타나던 여자다. 그런데 이 여자, 내가 알던 여자보다 지금 더 멋지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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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임, 너 정신 못 차려? 왜 자꾸 틀려? 죄송합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무대 뒤에서지만 대충하면 안 되잖아, 어? 표정이 왜 그래?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야, 야, 야. 와, 넌 진짜? 지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자꾸 소리 지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이 비욘세고 투애니원입니다. 남자로 치면 빅뱅의 탑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라임 씨 팬이거든요. 참. 남호, 좋아요. 그럼 당신이 얼마나 팬인지 체력 테스트 한 번 해봅시다. 지라임, 너가 테스트 한 번 해봐. 제가요? 자, 시작.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 진짜. 입니다. 최이형 네, une chave. 네. 네. 지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쁜다? 정년부터?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택배 왔는데. 택배? 네. 앗싸. 피곤한데 잘 됐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아직 몸이 바뀐 거죠, 몸이? 강민석! 주타비! 오늘 내 공연회에 있는 거 몰라? 아니, 이 토스타를 기다리게 하면 어쩌라고? 어쩌.. 어쩌라고? 어쩌..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근데 라이민 왜 하나? 어떻게 된 거야? 나 같은 사회 지도층이 왜 이런 거냐고? 그리고, 옷이 이게 뭐야?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문자 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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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 티, 티알락이 잘해요. 야! 지금 몇 시야? 김주탑! 언제나 모든 일이 완벽하던 네가 일어날 늦고 웬일이냐? 그리고, 왜 또 둘이 같이 들어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미쳤어? 지라 입실. 어젯밤에 이 놈이 나쁜 짓 했죠? 그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좀 조심하지. 아니, 내가 나쁜 짓을 하긴 뭘... 이런 식으로 싸가지고... 아, 마치라 입시! 본인이 누군지 잊어버리면 어떡해! 쏘리. 어쨌든, 지타민아. 나랑 얘기 좀 해. 따라와. 자식아. 아악! 따라와, 자식아. 아, 자꾸 이러시면 이러시면 자꾸 최후의 방법을... 뭐, 어쩔 건데? 야, 이 자식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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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이 거저씨가 35년 팬에 걸트리고 있더니 덥숫다는 내 입술을 이스크러 hahaha 좋았겠어요 오 탑씨 좋아합니다 오 승희씨 연기를 잘하시는데요 또 뭔데? 도대체 뭘 먹었길래 내 몸 안에서 꽉 막혀서 안나오는건데 내 책임이란거야 그게? 그럼 내 몸 잠깐 빌린 당신 책임이지 그럼 누구 책임인데? 그만해라 5번척추 6번척추 되기 전에 저봐 저봐 여자들은 왜그래?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그러면서 꼭 남자랑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도 모른척하더라 아 드러워 이리와봐 어쩔어요 어쩔 수 있었습니다 탑씨는 하루에 두 명이나 키스를 하네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겠어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스멜 고졸이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거야 지장 찍고 안그럼 얼굴에 물 보이시게요 와 이런 말은 진짜 못돼 보이네요 오케이 일단 보고요 생각보다 스케일이 좀 작으시네요 한달에 한번 주는건가?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내가 이렇게 준 돈이 소소하다 이거야? 너 사람 제대로 잘못 건드렸어 나 굉장히 예민해요 아니 뼛속까지 거지근성이라 쳐도 말이지 아닌척할 염치도 자존심도 없는거야? 돈 받았음 떨어지던가 아니면 더달라 그래서 제대로 떨어지던가 해! 저게 대선씨가 애드립이었어요 애드립이 굉장히 영화더라고요 스멜 스멜 릴렉스 스멜 너도 스멜 고맙습니다 야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지라임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해? 일어나 일어나기만 하라고 이 자식아 내가 서있는 창가에 니가 서있고 내가 보던 책들을 니가 본다면 정말 눈물 연기입니다 그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우리 함께 있는 걸로 치자 니가 아주 많이 보고 싶을거야 사랑해 사랑한다 아 조금만 가까이 조금만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영혼을 바꾸러 온거죠? 너의 사랑하는 난 지금의 노역에 있어 그 남자 뿐이다 뭐 너의 사랑하는 로맨을 바꾸러 온 그 남자 너의 사랑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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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야 일어나. 일어나 인마. 왜 하자는 거지. 끝인가요? 굉장히 허무하네. 그래도.